병원에서 엉덩이 주사를 맞으면 간호사가 지혜를 위해 소독 속으로 가볍게 눌러두죠. 여기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부과에서 XXX를 보았음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 A씨는 피부과 데스크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 B씨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B씨는 데스크에서 간호사 이름이 뭐냐며 볼펜과 메모지를 챙겼다고 하는데요. A씨는 소란을 피운 이유를 듣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호사가 엉덩이 주사를 놓고 정성스럽게 문질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글쓴이 A씨는 네티즌들은 어디 가서 절대 저러지 마세요라며 글을 맞췄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주사 후 문지르면 멍들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티를 내야 했냐. 요즘 엉덩이 아예 안 문질러주는데. 본인 보고 문지르라고 해 병원에서도 갑질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